최근 주택시장에선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시세 대비 7,80%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대표적인데요. 분양 성적에 걱정이 많은 건설사들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. 최남영 의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DLENC가 경기 화성 동탄 이 신도시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. 지난 주말 이 견본주택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. 동탄 이 신도시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경쟁력입니다. 전용 9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5억 원 후반대. 최근 동탄 이 신도시 내에 공급됐던 아파트들과 비교해보면 최대 5천만 원 가량 났습니다.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단지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추세입니다.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택지지구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가격 경쟁력이 분양 흥행의 핵심이라는 점은 이미 검증됐습니다.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합쳐 평균 15대 1의 경쟁률로 사전 청약을 마친 뉴환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시세 대비 70에서 80%로 책정한 분양가가 주요했다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. 롯데건설이 경남 창원에 짓는 새 아파트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올 초 청약에서 흥행을 맛봤습니다. 분양시장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녀명입니다.